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뭐 자기는 아가씨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줌마는 죽어도 아니라니까 아가씨와 아줌마 그 중간에 있는 아줌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생활은 오지게 했지만 결혼식은 안올렸으니까 이혼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 동생년 그러면서 뭐 몰래 속이고 결혼을 해. 야 그게 될 것 같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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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 이런 경우에 이혼인가요 파혼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친척 동생 하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친척 동생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을 뿐이죠. 양가 인사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결혼한다 알렸고 신혼집도 구해서 한 2-3년 살았어요. 집들도 했고 명절이면 양가를 오가며 친정 시댁 내 남편 내 아내 장모님 시어머님 아버님 장인어른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호칭을 하면서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신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웨딩 촬영이랑 식장 또 청첩장이 나오길래 아 이제 드디어 식을 올리는구나 슬슬 결혼식에 가야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뒤로 계속 조용한거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얘 SNS랑 카톡에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또 지워지고 며칠 뒤에 그 상대가 또 바뀌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파혼을 했다는 거에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 친척들 할 것 없이 모두 뭐 이런 반응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파혼이야 이혼이지 여하튼 그래요 이때 저 말고 다른 친척이 그래 요즘에 세상에 이혼이 뭐 별거냐 괜찮다 너 금방 좋아질까 이랬는데 자기는 파혼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파혼이냐 이혼이지 이랬더니 식장에 안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파혼이라고 결국에 바락바락 우기면서 화까지 많이 냈다고 하는데 싸웠대요. 아니 그래 뭐 어처구니 없지만 끝까지 지가 아니라니까 또 내 일도 아니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진짜 뭐랄까 아예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진짜 처녀인 척을 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푸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고 그런 것도 모자라 저한테도 직장 동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나 이제 연애 그만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지랄.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데 그런데 내가 뭐 굳이 얘랑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어 내 주위에 다 기혼자들 뿐이야 딱히 소개해줄 사람이 없네 이러고 좋게 넘어갔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가 떠서 봤더니 그새 또 누구랑 연애를 하고 어디 여행 간다고 자랑지를 해놨더라고. 그랬는데 이런 미친 얘 상대가 저희 아빠 지인의 자식인 거예요. 편의상 그냥 아빠 친구라고 쓰는데 실제로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빠 친구는 저희 가족이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고요. 그런 만큼 당신의 그 자식도 잘 아는 편인데 이 사람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진짜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걸 또 뭐라뭐라 쉽게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게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되게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있자니 이건 우리 가족들 잘못도 아닌데 뭔가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고 있다 이거죠.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저는 그냥 이 동생이 미친 것 같고 이제는 가까이도 하기 싫은 부류라고 할까? 아니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변변한 직장도 없고 학벌도 뭐 나오니 많으니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학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모가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우 할 말 많은데 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핏줄이고 또 우리들 누구한테 큰 피해를 준 건 어쨌든 없으니까 그냥 상관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살아왔던 건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제 3자인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경우가 파혼이 맞아요? 저는요 이혼을 떠나서 아예 사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덮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나 정말 답답한 게 이거를 말을 하게 되면 친척들 원망을 듣게 될 거고 또 말을 안 하자니 양심의 가책이랑 더불어 아빠 친구분 또 그 자식한테 원망을 오지게 들을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사기 범죄 연류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는 기분이 들어 너무 찝찝해요. 어쩌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결혼식을 미뤘다고? 그럼 혼인신고는 뭔데요? 했어요? 그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묻기도 그렇고. 2번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를 한 거면 사실혼 관계이고 즉 이혼은 아니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다면 무조건 이혼이죠. 3번 이거요 슬쩍이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 남자가 아무 사정 모르고 만나는 중이라면 나중에 이거 다 까발려졌을 때 문제가 될 소지 오지게 크거든요. 4번 사실혼도 혼인생활이죠.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동거를 하면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웃겨. 아니 만약 본인 가족이 피해자라 해도 똑같은 소리를 할 건가? 5번 아니 서류가 깨끗한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식도 안 올린 돈 것 따위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얼컷이 잡았다. 이 망할 사기꾸나. 끌 끌 끌 끌 끌 끌 6번 이거 나중에 들키면 쓴이 아빠 엄청 곤란해지겠는데요? 아는데 왜 모른 척했냐? 이러면 어이구 여하튼 쓴이 말이 맞아요.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7번 그지 같긴 한데 이거 그냥 가발이 놔둬도 다 될 겁니다. 남자 자꾸 바뀌는 거 보니까 조만간 또 깨지겠네. 끌 끌 끌 끌 8번 결혼도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혼은 아니죠. 그냥 파혼이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동거 인연했다고 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까요? 집안끼리 오고 가고 호칭도 며느리 사위인데 동거는 무슨 동거야? 장난 아니? 9번 결혼식을 했다는 이혼 혼인신고를 했다 또 이혼 동거하면서 양가에 알렸다 또 이혼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귀한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의견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성별을 언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여자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네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소개를 해준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지금 일부러 입을 닫고 계신 상황도 절대 아니고요. 그저 함부로 섣불리 말을 꺼낼 만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 당신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 이혼여야! 이러면서 말을 꺼내기에는 뭔가 무례한 걸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이 두 사람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빠 친구는 전혀 모르고 사귀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동생들 상황을 좀 알아보고 난 뒤에 거기다가 그래요. 동생은 물론이고 이모랑 이모부 전부 다 연 끊게 될 그 상황까지 아빠는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을 할 땐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할 거다. 그리고 댓글 보면 혼인신고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 생각이지만 이렇습니다. 얘가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얘 성격이 분명 나는 혼인신고도 안 했다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인신고라는 말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걸 보니까 왠지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혼인신고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이 두 사람은 부부라고 공표를 했고 몇 년은 살다가 찢어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즉 법적인 흔적이 없다 해도 결혼생활 한 거를 단순 동거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미 제 주변 사람은 전부 다 얘가 이미 시집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얘 전남편은 그냥 사위라며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냈고요. 양가 모두가. 물론 상대쪽 집안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결혼 준비며 신혼집 구하러 다닐 때도 그랬고 집들이도 하고 시어머니 생신상 등등등 자기 SNS로 거의 모든 일상을 일기처럼 써놨기 때문에 가족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아니 주변 사람들 모두 얘를 기혼으로 알아요. 유부녀 아무튼 많은 좋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동거나 파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나와 내 주변 사람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 정리가 잘 됐어요. 흔히 저희 아빠 지인분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는 일 절대 없도록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그러네 제 아무래도 혼인신고도 한 것 같은데 그냥 결혼식을 안 했을까? 나 결혼식은 안 했다고! 이 지랄 하는 거요. 2번 사실혼도 혼인경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할 경우 이것은 사기결혼에 해당이 되면 혼인취소도 가능해요. 혼인신고 여부를 떠나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부부로 알 정도였으면 빼박 사실혼이죠. 그냥 파혼이나 동거 따위가 아니라 이혼에 버금가는 사실혼, 파탄인거지. 사실혼 파탄. 저거 다음 결혼할 때 무조건 말해야 돼요. 안 하면 사기입니다. 4번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다. 이 부분에서 바로 여자라는 거 알았습니다. 5번 놀라긴 무슨 무능하고 외모도 변변차는데 이성을 마구 만나고 다니는 거랑 바락바락 쳐 대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대놓고 여자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그런 사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여자는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혼인신고도 했어요. 혼인신고도 하고 살았는데 결혼식을 안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처녀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정신이 혼미한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혼인신고 안 했지만 사실론을 판별하는 법적 기준이라고 하나? 그것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둘이 살았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서로의 집안에서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챙기고?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본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부부가 맞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